이게 보물이야. 보물찾기? 이거와 똑같네. 이렇게 생긴 거를. 재미도 같이 이거 찾으면 돼. 애들이 보물찾기를 굉장히 좋아해요. 오 진짜 재밌죠? 잘 봐. 자세히 잘 봐. 아니 널 보면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? 벌써 찾았어? 아니 하우가 관찰력이 좋잖아요. 관찰력이 끝내줘죠. 안 보이는데? 아니 또 깐 거 있잖아. 오 진짜 바로 찾았네. 오 진짜 재밌게. 어머. 군대예요. 참 재미있게. 찾았어요. 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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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ду 고유. 우리 잼잼이 있는 그런 거면 아주 빠릿빠릿하게 행동으로 보이지 않아요. 빵. 빵. 빠빠밤, 빠빠밤, 빠빠빠, 빵. 오. Bye. 잼하오 아주 반장의 호 Barbie인데요. 꽉. 마 Dz입니다. 이게 합이 좋아. 컨트롤 하오와 행동파 잼잼이. 이러다가 보물 금방 다 찾겠어요. 그러게? 오! 와! 또 찾았어! 어? 근데? 너무 높은데 했는데? 안다! 아, 좀 너무 높은데 해놨다. 아니, 왜 또 안 돼? 그렇지. 행동대장, 그렇지. 뭐라도 해보는 거야. 근데 어디 가요? 뭘 찾아? 저거다! 끝자루! 이야, 역시 웃긴다. 와, 잼잼 대단하다. 하우야! 하우야! 우와! 장난감 쉬어 보지는 않는데? 어머, 대박! 어머, 웬일이야? 아니, 잼잼이 장난 아니다. 우와! 오, 어머! 아, 또 있어. 또 찾았어. 우와, 여기 있다. 항상 보면 하우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잼잼이가 꺼내요. 여기도 있다. 여기 있다. 사우가 찾아주면 잼잼이가 바로 이렇게 뛰쳐가서 획득을 하기 때문에 아, 둘의 호흡은 정말... 찾았다! 어젯, 두 개의 호흡은 정말... 한글자막 by 한효정